참 빠르네 똥냥아 이거 무슨 의미야? 이거 왜 돌려줘?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랑 한마디 나랑 얼굴 보고 말 한마디 안하고 돌려줘 뒤에서 누가 쫓아와? 내가 그렇게 표나리 씨한테 의심스러운 인간이었어? 얼굴은 왜 그랬어요? 내가 그렇게 못 믿어?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말할까봐요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언제 이런 소리 들어보나? 늦은 거 아니야 제가AH 맘에 좀 요 ." !" 그저 그런 너의 얼굴이 오늘은 유독 반짝인다 평범한 눈 평범한 코 빼어나지 않은 입술도 그저 그런 너의 목소리 오늘은 되게 설레인다 나의 공간은 너의 향 혹은 색깔들로 채워져가 그리움은 발이 되어 자꾸 나를 데려가줘 네가 있는 곳 네가 걷는 곳 그곳으로 내게 올래요 그대 곁에 올래요 그대 비가 오네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라더니 표나리 엉터리 곁에 올래요 그대 가슴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게 언제든 전해주기만 그대 그대 이렇게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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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